útil skeleto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이다이 입니다 레알이다이의 게리 모드 시청자 참여 컨텐츠 레알이다이를 잡아라! 이번 컨텐츠는요 레알이다이를 잡아라 말그대로 저를 잡으면 됩니다 일단 어떤 수단은 어떤 수단이 또 써란 것 입니다 어.. 잠깐만.. 지뢰류는 금지입니다. 지뢰류. 금지. 제가.. 어.. 스피드가 엄청 빠른 상태로 어.. 초원 위를 어.. 띠돌아 당기면서 도망칠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저를 잡으시면 됩니다. 어.. 첫번째로 잡으신 분들께는 어.. 제가.. 어.. 상품을 하나 드릴건데요. 과연 그 상품은? 상품은.. 상품은.. 자.. 죽창처럼 보이시죠? 평범한 죽창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평범한 죽창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이게 평범한 죽창이 아닙니다. 바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렇게 닿으면은.. 어.. 토네이더를 일으키는.. 어.. 바로.. 토네이더 죽창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거 가지면은.. 토창이래. 이 피해시를 가지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은 레인저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대기를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능은 그냥 기본 죽창기랑 똑같아요 뭐야 저기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방금 폭발했죠 자 대충 이 정도 성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체력 500에 스피드 5000 발사체를 잡아도 되는데 발사체를 이용한 지뢰는 안됩니다 지뢰는 안되구요 핵은 어드민이 안되요 핵은 어드민만 할 수 있고 발사체로 글쎄 아 사이타마로 잡으시게요 아 총 총 발사체됩니다 대신 지뢰는 안되요 폭발물 돼요 폭발물 폭발물 되고 지뢰나 무기 지뢰나 발사체 지뢰는 안됩니다 지뢰 종류는 안되요 절대 무기들만 폭발물 폭발물 여러분들이 저를 약보시는것 같은데 방금 제가 스피드를 5000으로 결정했거든요 제거를 스피드가 어느정도 되냐면은 뿅 대충 이정도에요 대충 이정도 보셨나요? 저 여기있어요 여기 자 뿅 대충 이런정도를 이정도의 스피드로 돌아다니는 도망챙기는 저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준비 여러분 앞으로 와주세요 시작! 짧! 오오오오오오! cumin! 오오르르르 어디을 보는 unstoppable? 어디를 보는 거니까? 그것은 잔산입니다 오오 우 아 어디다 와 여기다 아 맞았다 한 대 맞았다 아이지 진심펀치 예 솔직히 진심펀치는 좀 아니다 오우 잡아봐라 여러분 팀킬 하지 마세요 팀킬 하지 마세요 팀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여깄어요 저 여깄어요 여깄다구요 아저씨들 아 여자분도 계시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저 여깄다니까요 여기요 아저씨들 저 여깄다구요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아 아 여기로 뭐가 못 맞췄지 롱 야 아마 테라스에 가스트ô 크리스도에 뭐 엔들리피yin 바라 cum 아네 바라 수 다들 내가 어딨는지도 몰라 저기에 BGM 자제해주세요 BGM 자제해주세요 BGM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 플래티우드 근처에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못 따라잡네 어떻게 잡냐고요 여러분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저 처현재 체력 474입니다 어느정도 많이... 아 471 오 방금... 오... 야 427 좀더 가까이 와 좀더 가까이 와 아! i'll blow it 자 점프를 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벨벨벨벨벨 벨베론 9시 Kendrick 아우 야 259 어후 야 259 와 체력 259 목맞췄쫄앙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산성입니다 후우우우우우 두부바람 두부바람 öz~~~ 의ㅅ으으으 Pike가 오우이 어딨는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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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찍 아 진심 번지 아 진심 번지 아 acum 아! 팀킬 하지 말라니까요! 찍찍! 그 사람 팀킬 오전인거 인정! 응 인정! 아암필 쏘 굿! 아홉퐁블리 밟퉁블리겠다! 잡아봐 잡아봐! 바바바바바! 우호우! 잡아봐라! 르르르륵! 르르르륵! 헛! 르르miş χ보기! 오 Mush! 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류원님한테 잡혔습니다. 류원님께는 제가 1등 상품 퀴즈 토네이도 죽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원님께 모두 박수 짭짭짭! 이거 한정판이니까 2차 베프하면 절대 안 돼요. 어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눌러주시구요. 지금까지 레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